굴두라나 S 클래스 썬루프 고장으로 입고 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다치지가 않아서 고객님께서 뭘 덮고 줬어요 도쩌리 같은걸로 일단은 왜 작동이 안되는지 체크해 볼게요 썬루프 고장으로 입고 되는데요 어떤 증상인지 작동불량 입니다 꼼꼼하게 리페어 서비스 진행해 볼게요 썬루프 드르륵 거리는 고장으로 입고 되는데요 모터 한쪽 문제가 있는걸 확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모터 하나 교체 후에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는 은평교에 위치한 썬루프 리페어도 전문 시공하는 캡틴홍 펜치 S 클래스 썬루프 고장 수리 후 촬영합니다 아까도 이 상태에서 원래 드르륵 드르륵 거리야 되는데 네 모터 하나 교체 후 정상 작동합니다 은평구에 썬루프 리페어 전문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홍 하고 구독하기 말해주세요 아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랐 Salesforce 아까도 buddies 감사합니다.